어? 아 나 블레이드 스톰으로 죽여야 되는데 나왔어 개꿀자 몰카라 주실 것 같네 일단 이건 죽여주고 여기서 올라오는데 이제 4천 남았단 말이야 일단 백업 해줘야 되는 지원가는 먼저 튀고 서너 짤리 내일도 치워 살라면 살자 음 음 음 음 음 아 오케이 어 showers are windows for extraction is closing that seems reasonable i remember days when the sun shone and laughter could be heard from the 아 그런데 이번에 너무 큰 실수를 해가지고 템플러가 또 한참을 못 오네 지금 빨리 키워야 되는데 안그랬으면 나쁘지 않았는데 이번에 골치아픈 바이퍼도 잡았고 이게 템플러도 계속 근접공격을 하다보니까 나도 모르게 돌결병이라고 생각했어 이게 무슨 일이야 이게 무슨 일이야 혁팩의 보스들 잡으면 걔들 무기 얻는대요 13일 6절 채널 2절 뭔가 개간진데? 채널도 좋고 이건 두개 다 찍읍시다 찍읍시다 내 생각엔 곽춘정도 필요한데 콤만더 조건이 도례받은 혐의로 변화한 과정 안녕 콤만더 제 생각엔 제 생각엔 그녀의 검사에 따라 그녀의 변화에 대해 이 글자의 변화에 대해 확실한 변화에 대해 컴퓨터 컴퓨터 크... 유일한 습합 새로운 목표가 추가되어 앨리엔의 인크립션 방법을 개발해 보았습니다 이제 우리의 기술을 구성할 수 있습니다 저희의 앨베타를 구성할 수 있습니다 그의 앨베타를 연결할 수 있습니다 저는 바로 시작합니다 외부에서 미국의 위치에 도착할 수 있습니다 북미국에서 도착할 수 있습니다 아 왜 다 지키고 있어 아씨 뿔럴 아 저긴 없었는데 개꿀이구만 진짜 하하 점점 더 빡쳐 당신은 자신을 제거했구나 저 타선 부정덕이 생겼네 이제 끝났죠 하아... 일단 피곤한 애들은 많이 돌아왔고 템플러 11일 다행히 아직까지 아바타 치진 않았네 아씨 아 왜 자꾸 걸려 부정기벽은 부상이 끝난 다음에 싫어할 수 있어요 이거 2층으로 뛰면 할만하던데 알았다 이동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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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번 데이저 시장으로 천천히 천천히 굿에서 들어갔습니다 대단한 한국의 돼지 이 좌우로 다 죽이고 갈려면은 울명중 따야돼 근데 그러긴 힘들잖아 튀는게 나아 뭐가 올지도 몰라 사실 뭐야 종범이었어 와 잠깐만 저건 뭐야 저거 나 여기 짬치러 온게 아니라서 뭐야 에헤씨 이게 짐 이 사이가 많으면 안좋은데 죽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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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방 자체는 데미지 없는데 화상 때문에 그 다음 턴에 무조건 데미지 아 겁나 많이 넘어가야 돼 여기가 길이네 시간 끌리면은 아까 그 지원군도 있어가지고 매우 위험해져 그냥 가는게 아니라 이거 로스트 죽이는 거는 일도 아닌데 스파 스파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2개 다 막아야 되는데 한개를 못막네 3개 다 막아야 되는데 2개 다 막아야 되는데 2개 다 막아야 되는데 아 이 친구 안 보이네 클랏던 죽이고 입구 맞고 아 올라온다 안 돼! 올라오지마! 씨발 씨발 진짜 씨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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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격차는 뺐어요. 내정에는 도움이 안되서 아...C... 나의 잘 쏜다 아 2마리 또 올라왔네 딱 거의 다 왔는데 딱 이거 죽이고 하잖아 근데 이거 한 마리는 시야 안 보여? 뭐지? 그냥 갈까? 왜 안 보이지? 뭐지? 와아 잘했어 이즈구 이즈구 조절해 밖 저졌다 야 우리가 이클 막아지려고 했는데 안된데 미안하게 됐다 어, 진짜 없어 이거 워어메 오우 살았다 이 새끼들아 그 어디서 쒸불 어? 희찬한 쉐리들 어? 죽을라고 말이야 망치한 놈들 희찬한 놈들 니퍼 추적했고 헉! 떴다! 짐금이신이다 떴다! 떴다! 일단은 대위 라인업을 얘를 소령 뚫은 다음에 바로 아니다 너무 급하게 생각하지 말자 탓선과 비용을 또 보내고 보급품을 없애고 지금 되어있죠? 안 되었나? 돈이 없는건가? 네 파이퍼킹 해부 서펀트 슈트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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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훈련센터 드디어 훈련센터가 됐네요 6일간 아 이게 굉장히 오래 걸리는구나 능력 훈련 가이오스부터 볼까요? 이 친구는 천상의 렉키엠 파쇄기 체인샷 조키 렉키엠 언터쳐블 유령 무자비 어 언터쳐블 굉장히 좋네 이지는 겨냥 에헤이 얘들은 저격병 캐던스는 파쇄기 엄호사격 파쇄기 나쁘지 않곤 침탄병은 천상의 렉키엠 흠 속사 저격속사 저격속사 그 쿱안에 쓸만하겠다 얘는 아무것도 없고 대다이 메르르는 파열 좋다 빛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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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들은 그전부터 계속 공개돼 자동으로 건물을 지어야 된 애들은 일반 병사고 얘들은 기본적으로 공개가 됩니다 빛의 빛발 빛엑 빛일 빛함 빛 빛 빛 빛 데드아이 탁시병은 이제 미래 프로토콜, 헤버 프로토콜 이런걸 올리는게 훨씬 낫고 척탄병은 언더처블 같은 언더처블 척탄병 같은 경우는 나쁘지 않네요 이지는 천잰데 왜 하늘 찬양병 하하 하하 강화시키면 뭔지 보여줘야 내가 선택을 하든지 만든지 하지 리퍼랑 템플러도 없는데 리퍼까지 없으면 누르면 보여요? 작전에서 못해 시간을 하러서 감사합니다 내 곁에 있어줘 나쁘지 않네 이런 기밀작전 임무 계속 보는 애들한테 달아주면은 좋을 것 같다 채도 키퍼 일단 지금 아니야 리퍼가 빠질 수 저것 때문에 빠질 수가 없어 크리스탈 크리스탈은 계속 사주고 지금 스코프는 어차피 스코프 같은 거는 스펙터 지체 스펙터 지체 스펙터 지 Target 색기를 Pro 스펙터 지체 스펙터 지체 스펙터 지체 스펙터 지체 추가작업들.. 돈이 없네 일단 비싼값을 한다니까 한번 해보겠습니다 보급은 습격! 방어 자동화 자 이거는.. 내일.. 내일이 아니라 오늘이군요